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의학 성경 사무엘상 29장 오늘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지인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우레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서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우레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거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가드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 마음에 내가 적국에 적군에 가서 살면 사월이 자기를 이제 수색하고 잡으려 오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의 식솔들 약 600여 명과 함께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월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시작되는 중에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대력하여 지금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로 개시로 전혀 이 사월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니 이제 신돌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둘 다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요즘 그 유명한 책 중에 보금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요즘 현대 21세기 지금 미국 LA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초현대 아주 가장 현대적인 도시 그렇죠? 문명 그 도시인데 거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이렇게 직통 개시를 한대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한국 돈으로 311만 원만 주면 10분간 예수님과 개시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한 10분에 311만 원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해서 그래도 예수님하고 뭐 한번 어떻게 이게 요즘 뭐 이해가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나는 신이다 뭐 JMS 정명서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뭐 311만 원 주더라도 내가 예수님 직통 개시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를 쓴대요 주를 쓰고 지금 말만 하면 지금 그 유명한 대통령 국회의원들 연예인들을 할 것이 10분에 312만 원 주고 줄 쓴대요 줄 쓴대요 아주 문전성씨를 이루고 있다 사울은 지금 앤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주술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또 적군 블레셋 카드마 아기세에 가서 참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영적 분별이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압에게 모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아기스와 함께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아기스 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여기 사람들이 지금 3절에 보면 시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 맨 앞에 선봉에 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또 3절에 보면은 이 아기스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러 날 여러 해 1년 4개월 정도 망명하여 지금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참 정직하다 괜찮다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적군이고 그리고 그 사울과 어떻게 다시 화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우리 머리 이 블레셋 여기서 이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대적이 돼서 적군이 돼서 우리를 다 죽이고 그 머리로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울과 내통하고 있고 사울의 스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아주 극심한 반대에 이렇게 직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으로 반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편에 서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세우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세미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대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몰아가셔가지고 결국엔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근거로 방백들이 근거로 든 이야기가 5절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만만히로다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 이게 다 골리아스를 죽이고 지금 이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가 아주 틀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고 다윗이 우리 편에서 우리와 연합해서 싸울 수 없음의 증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을 하시고 시험 당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첫째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그런데 시험을 당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기 욕심의 미혹이 됐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미혹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험 다윗은 모르게 몰라도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겉으로는 들어 태연하게 지금 있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게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지금 수령들, 방백들은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이 돌아가서 홀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하니라 아기스가 참 다윗의 좋은 면을 보고요 정말 이 아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또 반대하는 방법들, 방백들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적국에, 적군 속에 있더라도 적에게도 뭐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지금 변호하고요 다윗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사람 자기 적군에게, 적국에게서도 그런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바벨론의 그 치아 속에 메데바사의 치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8절에 아주 다윗이 기가 막힌 연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연기 대상을 받았죠 미친 척하고 집을 흘리면서 대문을 막 걱정하고 다윗은 지금 했어도 아마 나무 주연상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자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참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저의 충심 저의 진심을 지금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마 격앙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9절에 아기스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너는 하나님의 전령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우리 방백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고 이걸 반대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런 중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시 돌아서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기 동족 자기 나라와 이 전쟁 이 속에서 자기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섭리를 보며 다윗은 아마 할렐루야 찬성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인간의 욕심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행동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숨는 그런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실수죠 그런데 그러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해요 왜 우리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모두 다 올바른 정답의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다윗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백들의 아주 절대적인 반대 그리고 아기스 왕의 또 아주 지혜로운 선택 적군이고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고요 또한 말씀드렸지만 적군에게도 적국에서도 인정받나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사신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칭천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우리가 환란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또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말씀한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44편 6절과 7절입니다 10편 44편 6절과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과 활 의지하지 마시고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요 세브라스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정문에 아주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할 때 그 구원의 물들에서 우물물 마시게 하시고 노래하고 찬성하게 하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이 찬양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나 십자가 그늘에서 길이 살겠네 여러분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십자가 그늘 오늘 또 찬성 419장에 보면 이런 찬성이 있어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 시네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 날개 그늘 아래서 과거 평안이 사시면서 병원 갔다 와서 갈 데도 없고 어디 뭐 예배들 때 밤중에 박열매 사무락 나와서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여기 누워서 자면서 기도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 시네 여기밖에 쉴 곳이 없었어 여기밖에 피할 곳이 없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자 십자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거기 구하십시오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진태 양난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블레셋 방백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 또 아기스의 왕의 적절한 또 판단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 그늘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되게 해주신 은혜에 주여 감사합니다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환란이 이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합니다 병원에서 또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뇌출혈 뇌절증으로 또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힘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여월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이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 후유증 부작용 없이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대구 신흥교회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새벽에 여기 모여 잠잠히 주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내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이 예배자들 새벽 예배자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그 탄식과 작은 신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글쓰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앞에 서있는 이 새벽 예배자들 새벽 기도자들 그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